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려야 되는데 파월 이름은 자꾸 신라의 성에 금가는 거 아닙니까? 파월 한마디에 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어제 우리 시장도 굉장히 공포감에 억눌려 있는 그런 장이었잖아요. 미국이 워낙 많이 빠졌고 그런데 미국이 많이 빠졌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고점 논란도 있고 또 연준의 스탠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가장 큰 건 금리가 크게 올랐다는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큰 크라이시스로 간다든지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건 진짜 약이 없는 거지. 그런데 미국 경기가 지금 좋잖아요 실제로.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이게 사실 지금 피크치고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마는 여전히 미국은 소비의 경제인데 그 소비를 제약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저성장이 나오는 거다. 물론 기저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미국 경제의 비관론 보다는 미국 경제가 참 건강하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어떤 미국 경제의 쇠퇴와 몰락 혹은 그거의 전조 형상이 크라이시스로 가는 거냐. 그걸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다우지수에 있는 경기 관련주라든지 금리의 저항력이 있는 지수는 오히려 오르고 종목도로 오르고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성장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훼손될 수 있는 이 빵을 비롯한 성장줄은 빠지고 이렇게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금리가 사실 보압권에서 움직여주면서 단기 고점을 찍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장 초반의 3대 지수가 다 제가 잠들기 전에 보니까 한 12시경에 보니까 0.5% 이상씩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은 빠지고요. 다우지수하고 스탠드아웃포스는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0.26 올랐고 스탠드아웃포스 500은 0.16 올린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4 내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화면에 장중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느낌이 좀 안 좋긴 안 좋긴. 이제 가운데 있는 게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나스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쭉 내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했는데 그 주범이 누구냐. 장을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견지해왔던 제롬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어디게 뭐예요? 뭐냐면 20이 유럽중앙은행이 개최한 포럼에서 연설을 했는데 현재 인플레이션 급등은 매우 강한 수요와 이를 맞추는 공급의 제약이 지속하는 결과다. 공급망의 병목 현상으로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은 지속할 것이다. 이 양반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저거였잖아요. 일시적이라고. 그러니까 내년까지 지속할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일시전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어떤 이런 발언을 한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기준금리의 조기인상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급등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확실하게 대응은 인플레이션의 대응은 테이퍼링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의 대응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지난번 점 덮여 보니까 2023년부터 한다는 게 2022년으로 당겨져 있었는데 또 제롬 파울도 여기다가 확인하는 발언을 강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미국 채 금리가 움직이고 나스닥을 비롯한 성장률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10년물 국채가 파울 의장 발언 이후에 바로 한 3, 4bp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선이었거든요. 발언 전에는 1.54까지 상승을 했고 대장주 애플의 주가도 144.45달러까지 올랐다가 결국 142달러까지 쭉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이거든요. 내년 2월인데 그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만약에 2월 15일이다 그러면 2월 14일 날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정하고 당신이 신임 아니니까 준비해 더 하세요. 혹은 당신이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새로운 사람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반론이 지금 굉장히 비등해지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왜 이유가 뭐냐 은행 규제 같은 거 월가에 너무 이렇게 우호적으로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다시 잉태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언급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롬 파울이. 자꾸 교체하려고 해서 지금 막 분탕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분탕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라고 보여주는 거지. 아직까지 마지막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아니 지금까지는 사실은 유임된다라는 게 더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진짜 고비를 넘어가야 되니까 분탕질이 아니라 아 예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제가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도 가볼게요. 그렇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나요 제롬 파울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제롬 파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매팔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아니 두 번째가 마지막이죠. 세 번 하고 그런 건 뭐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사고를 친 frb 의장으로 남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금융위 같은. 지금은 연임이 목표지 제 생각엔. 그건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50대 60대 중년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다 두 번 하고 싶다고. 그게 목표야 내가 볼 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세계 경제가 어쩌고 이런 거 생각 없어요. 내년 2월에 한 텀 더 해서 이게 목표일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어쩌면 본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어쩌면. 그리고 지난번에 연준 fomc 뭡니까 8월 달인가요 할 때 7월부터 나는 원래 조기 테이퍼링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실제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롬 파울이 진짜 비둘기냐 이런 얘기들이 그런 의구심 같은 것들이 월가에 있었고 그게 미국 주시장에 크게 영향을 줬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뉴스 이렇게 미국 시장 얘기 잠시 후에 다시 이학용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얘기는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우리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주식 외환 등등 여러 가지 파급력이 증폭되는 이 상황을 우려해서 경제금융부분 수장이 오늘 대책을 마련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수장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경제관련 고위관료 또 중앙은행 총재가 모인다고 그래요. 누구누구예요 4명이. 당연히 경제부총리 홍남기 총리. 그다음에 한국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재정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그다음에 통화정책 통화정책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앙은행 총재인 이주열 총재고요. 그다음에 금융 쪽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정책을 통과를 하는 분이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는 건전성이라든지 혹은 사고친 거 수습하고 그렇죠. 또 금융소비자 보호하고 이런 실물을 책임지는 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그런데 금융이 밑에 아니에요 그걸 꼭 밑에라고 해야 돼. 여하튼 개선상으로 보면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의 어떤 최고의사 결정에 관련을 하죠.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증선위 같은 것들을 관장하거든요. 주거선물위원회 같은 것도 관장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데 이 관계도 사실은 좀 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네 분이 만나서 경제현안 또 금융현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각자의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경제정책 혹은 또 재정을 책임지는 분은 숙제가 뭡니까. 재정을 건전하게 써야 되는 숙제도 있지만 성장률을 또 담보해내야 되는 것도 있죠. 한국은행은 이미 다 스탠스가 나왔고 아까 제론 파울 의장 임기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제도 내년 3월이 임기예요. 연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3년임은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업계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최장수 지금 부총리거든요. 현재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고승범 정은보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분들은 이제 사실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신구의 조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또 홍남기 부총리도 어쨌든 이 정부하고 같이 임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스탠스들이 나올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최근 들어서 금융권 그리고 관가에서 나오는 게 흔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가중이 되면서 외환주식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파급효과를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다 하는. 그래서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용어로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만나서 할 얘기가 뭘까. 야 우리 더 성장해야 돼. 돈 더 풀어가지고 경제 더 살려야 돼. 그런데 이런 논의가 주를 이루지는 않을 거예요. 부동산 너무 비싼다. 불안정한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컨트롤할 것인가. 내재된 위험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혹은 금융시장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제 그제도 신용 공유 이거 좀 줄여야 된다. 전세자금 대출도 금리 사항 봐서 실수요가 아닌 것들 잘 밝혀내고 금리 올려야 된다. 그렇죠. 과잉 유동성에 대한 폐해 같은 것들. 빚 투 영끌 이거 이런 스탠스들이 지금 굉장히 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네 분의 어떤 금융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추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코 금융시장 주시장의 굉장히 좋은 뉴스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건 나쁜 뉴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리스크 점증되어 있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맥락을 읽어보면. 김 프로님은 왜 안 가세요. 내가 이제 취재를 하러는 갈 수가 있지만 내가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그만 그만 그만. 농담이라도 그러네요. 한 번 하는 거지. 그런 대책들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유형을. 가서 얘기를 했잖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행의 스탠스라는 건 지금 0.5에 있는 거를 0.75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주열 총재의 스탠스는 연내 본인 임기 중에 한두 번 더 올릴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거의 채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임 고승범 위원장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뭘 했냐면 왜 그거 했어요. 직전 직책이 한미 방위비 분담 그 협상 대표를 했거든. 그런데 금감원에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원래 이제 정통경제관료예요. 왜냐하면 금융위 부위원장을 했거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장은 고시 행시라고 하죠. 거기 28회 동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금감원장에 굉장히 어울리는 성함을 갖고 계시지. 정권은행보험. 정은보험. 정은보험. 경상도 사투리라면 정권은행보험 아니야. 정은보예요. 그런데 이 성함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담입니다마는 우리 금융시장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좋은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금융시장에 관련된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좀 컨트롤하는 정책들과 함께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은행보험. 말 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 있긴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주열은 이자주택 어떻게 해요? 억지구.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어떤 얘기들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려야죠. 이것은 속본데 아침에 온 속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중에 남북연락선을 복원하겠다. 또 주식 사놓은 건 아니겠지. 10월 또 초쯤에 아마 바로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석상에서 그랬냐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1차 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 시정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내 이런 걸 말을 해야 되나? 당면 투쟁. 여기는 아직도 건설과 투쟁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경색돼 있는 현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월 초라는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일 모레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임박했다는 건데 북남통신연락선 지금 사실 이제 재작년입니까? 왜 판문점에서 뭐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 했다가 건물 부숴버렸잖아요. 턱밥시켜버렸잖아. 진짜 그거는 그런 짓을 해. 내가 볼 때 그걸 이제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잖아요. 만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용을 부렸다. 그런데 어쨌든 건물로 부수고 통신선 끄는 거를 복원시킬 의사가 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고 그것도 최고인민회의의 공식적인 회의 석상의 연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김정은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김정은의 입에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남북관계에서 뭔가 이제 분위기.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화두를 던졌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김여정이 그걸 받았잖아요.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연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상상력은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이제 실질적으로 내년 3월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평양순환공항 가서 그런 걸로 이제 물꼬를 튼 거긴 하더라도 가장 접촉이 많았던 정부거든. 그렇죠. 백수나 천지도 가고 어쨌든 판문점에서 트럼프랑 같이 만나기도 하고 어쨌든 가장 접촉이 많았던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제 임기 만료가 되기 전까지 뭔가 남북관계에 어떤 뭐가 결실이 나오든 안 나오든 분위기가 좋게 끝나는 게 김정은한테도 명분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들어와서 지금 거의 7, 8개월 넘어갔는데 아무것도 없거든. 속이 좀 탔을 거예요. 그렇게 하겠죠. 트럼프 때는 되든 안 되든 연락도 하고 편지도 주고 친서도 주고 내 친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관심 막. 다시 옛날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데 전략적 인내로 들어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 같은 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제 올해도 이제 뭐 두 달 세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 3월까지라는 게 6개월 정도 남은 거거든요. 편정부의 임기라는 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결과가 나올 렌지는 모르죠.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남북 당국자 정상급의 어떤 회의 교류 이런 것들은 있겠네.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라는 것들을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물론 이제 바로는 미국도 진짜 이런 식으로 하고 남조선도 미국 등이 없고 막 침략 연습하고 막 이런 거 불쾌하다. 이중적태도 버려나 이런 거. 그런 얘기는 당연히 뭐 수사니까 했는데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의 연설과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동생이죠 김여정 당부부장을 새로운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소식도 속보로 아침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연락은 해서 다시 분위기 좋은 건 좋은데 사과는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럴 일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기는 북한에는 사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한 번도 내가 사과한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런가요? 사과 들어봤어요? 김 패밀리한테? 아 그래요? 사과 없어요. 사과 없어요. 일본도 없고. 일본 총리들도 사과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속보까지 전해드렸고요. 얼른 또 우리 미주미의 이악영 대표님 모시러 가야 되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